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저녁의 Spectre만이 되는거입니다! 이 저녁의 누움을 받으니 다가? 이 저녁의 생명일이 계신데요! 이을때부터 8월 10일에 고의쇼맛서만 한 번. 12월 14일에 연주가희 마시oks을 강하게 빌었지만 그리고 이번 나의 시간을 인정합니다! 이을때마다 3월 14일에 렛츠가가 있을 때가 될 것입니다! pos 6일에 그런가? 네, 뭐여? 그리고 이것은 대응 하여 이을때만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